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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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왔다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이루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? 틀렸어 야 잡아 잡아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조용기 조용기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바이러스야 바이러스야 감염된 인간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후에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되서라도 살아남으라고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희망 같은 거 갖지 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다 죽을 거야 장선 공격 다 죽이고 나 또 빨리 나 또 빨리 아 또 빨리 눈러리 형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... 하이 하이 아 왔어 오 모리스님 등장 대박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가나요? 아 노노노노노 일단 저 벙커와서 3분 파밍하고 내가 핑 찍으면 달리삼 어 격히 에? 뭐야 저거? 뭐? 대박이야 저거 레알임? 티비 한번 켜봐 티비 저거 CG 아니야? 티비가 왜? 영화같이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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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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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어디 있어? 엄마! 잡으세요? ズ 엄마 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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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무서웠죠?